지금은? 어? 왜 안보이지? 이것도 이것도 후피디도 하네 ấm 가가가가가가 가가가 야, 가다가 막더라도 막아. 가다가 막아버려야지, 걔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왼쪽으로 가면 끝이야. 사랑합니다, 사랑. 옆으로 모세. 옆으로 벌려주세요. 네, 질질 켜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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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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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오 박세 오 박세 오 힘들어 수고했어 어휴 오 좋아 뭐 지옥에서 나오는 느낌이다 빨리 왔네요 어우 좋았어 잘 타면 돼 전화해 전화 차라리 올라가야 내려오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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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가는데 저 위에도 원래 길이 있어 저 위에도 길이 있어 저 위에도 길이 있다고 다 사람들 만나서 가지고 또 간도 이렇게 바뀌어 버리잖아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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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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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오우 빨라 아우 씨물아 오우 씨물아 이야 씨물아 야 뭐야 이거 야씨 그러면 안돼요 그러니까 그때 만나는 길 있을거야 올라가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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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포기 ㅜㅜ 오.. 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